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편, 19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0편에는 150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다 하면 한 3년 걸려요 50위 주 있으니까 하나하나 하지 않고 건너 건너 뛰어가면서 저번주에는 14편, 오늘은 19편, 다음주는 22편 골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주 19편은 유명한 겁니다 노래도 여기에 맞춰서 나오는 것도 있고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 포인트 3개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내가 삶을 좋아해서 그게 아니라 성경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요 19편이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개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인가 누구인가를 나타낸 게 있고 7절부터는 하나님의 특별 개시 처음에는 일반 개시, 특별 개시는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시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그 개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언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게 딱 맞게 포인트 3개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학 배울 때 그냥 무조건 3개를 집어넣지 말고 그 이 말씀 자체에 대한 포인트가 몇 갠가를 보고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 3개로 19편 1절부터 처음에는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보면 딱딱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일반 개시 일반 개시는 이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개시라는 것은 그 분이 하나님께서 아니면 우리 개시도 왜 개시를 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를 위해서 개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와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매형이 나한테 그랬어요 학교 가면은 사람, 친구들한테 친구들 세게 되잖아요 친구들한테 가서 아직 친구가 없기 때문에 가서 Hi, my name is 영수 What is your name? 소개를 하면서 개시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개시합니까? 알려주려고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개시를 하는 이유도 먼저 우리한테 달려와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우리와 관계를 하기 위해서 개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이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6장을 보면 그 영광에 대해서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다가가서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개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겸손한 거를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얼굴도 가리고 옛날에 임금님 앞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죠? 그래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하다 바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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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영광에 대해서 궁금할 때 이사야서 6장을 보면 그죠? 여기서 거룩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성품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벽하신 그 온전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이런 완벽하신 것을 그죠?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게 온 땅에 가득한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그래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봐서 그죠? 그의 영광을 경험할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거룩하심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안에서 나타날 때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때 그죠?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 그죠?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데 그죠? 하늘은 그죠? 하늘 우주를 봐서 그런데 정말 이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많은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그죠? 과학 역사가 이렇게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뭐 뉴튼부터 코프니카스 그죠? 그 이제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코프니카스 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게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는 거라고 그죠? 갈릴레오도 그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점점 더 많이 그죠? 이 현실에 대해서 진리를 알아가면서 여기 말씀처럼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학을 무섭지 않아야 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죠? 많이 해서 그런데 개몽시대부터 이제 그 개몽시대는 이제 그 주인이 그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이 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그 누가 누구죠? 데이빗이라고 그 조각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조각을 만들어도 사람처럼 모양을 만들었지 그렇게 크게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몽시대부터 사람을 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왜? 중심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과학이 점점점 발달되자 이 과학자들이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과학을 점점 무서워했습니다 왜? 왜 그러냐면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면은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들지 않으시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과학을 점점점점 멀리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과학을 안 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만 이제 많이 믿는 사람들이 했지만 더 많이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의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신로들 그죠?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라 분신로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야 엔타이씨스트 그죠? 이런 증거물도 빼놓고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지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위철 다크튼이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반신로자인데 생물학은 잘 읽어보세요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단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것들에 대한 학문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어떤 생물학을 봐도 생물을 봐도 딱 보기에는 목적 있게 누가 지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과학은 뭐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 생물학을 보면서 배우면서 이게 다 보니까 디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냐 깜짝이 좀 상관없네 그 오리지널 스피시스 쓴 사람이 누구죠? 차일 다윈 국문학교라는 좋은 데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학인가 또 딱 생각이 안 나네 왜냐하면 공작 공작의 패드를 보면 그렇게 미워했대요 그걸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눈을 공부할 때 눈이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눈이 하나하나씩 고장난 게 발전된 게 아니라 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피 이렇게 이렇게 말자되는 것도 몸 속에서 시흥 가지가 작동돼야지 피가 많은 거래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공작 패드를 보면 눈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굉장히 미워했대요 It makes me sick 그랬대요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과학자들도 이렇게 보면서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겸이라고 배웠으면 그렇게 결론이 나오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리를 진리대로 진리대가 얘기하는 대로 믿지 않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철학처럼 그러니까 여기 골로에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행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이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오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철학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박사학위는 뭐라 그럽니까? Doctor of philosophy 라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에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원하는 제가 3포인트 설문 만드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게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운동 운동 시작 같은 거 볼 때 어떤 일이 사건이 났어요 운동하는 파울이 났어요 그런데 보러 온 사람이 반은 이쪽 팀이고 반은 이쪽 팀이잖아요 보통요 그러면 이쪽 팀은 파울이 아니다 이쪽 팀은 파울이다 똑같은 거를 보고 어떻게 두 개 이렇게 나눠집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미철 단킨스나 이런 사람들은 신이 없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이 없어야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신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학자들 그렇고 보면 볼수록 정말로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보면서 지금은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과학을 하면서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요새는요 그래서 휴먼 지인 공부하는 사람 프란시스 칼린스도 신이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분이 렉츠로 하는 거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어떤 영국의 어떤 교회의 스테인 글래스 아름다운 진짜 멋있잖아요 이따 많은 거 그죠? 그 사진을 딱 갖고 와서 보여주고 이게 어디 요커티즈로에 있는 스테인 글래스다 보면 진짜 아름다워요 이게요 그죠? 그리고 정말 여기 DNA 사진을 갖다 주면서 이게 어떻게 이게 그죠?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스테인 글래스 보여주고 DNA 보여주고 설명을 안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타를 들고 찬양해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거 보고 우리가 할 것은 찬양이지 설명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항상 이게 마음이 웃고 웃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보고 그리고 언제 그런 영광이 드러납니까? 그렇죠? 2줄 보세요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그렇죠?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좀 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day after day and night after night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이런 일이 말씀을 전해주고 지식을 알려주고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가고 그렇죠? 그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울려 퍼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속 미래까지 그런 말씀이 세상 끝까지 번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영광이 드러나는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웃긴 얘기도 많이 있는데 웃긴 건 아니지만 어떤 집안에 엄마 아빠가 아주 철실하게 반신호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집안은 정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데 조그만 애기가 있었는데 네 살 먹는 애기가 있었는데 어떤 일을 다하고자 그 아기가 하나님을 찾았다 엄마가 놀래갖고 얘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그저 이 우주나 어떤 걸 보면서 사상을 살면서 어떠한 그런 신에 대한 존재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언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항상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이 드러내면을 듣습니까? 물론 사람들도 듣고 그저 우리가 찬종하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을 듣고 하지만 듣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제 영어가 이때는 별로 안 좋아요 한국말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왜? 그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I go to worship 그렇죠? 조금 뜻이 안 좋은데 한국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서로 서로한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퍼포먼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러 가는 거다 하나님의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목소리 내 손 내 발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그런 찬양들도 그런 것도 그런 드러냄도 하나님이 들으라고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메시지는 3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인간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어쩔 때는 듣기도 싫어하고 하지만 그렇죠? 근데 4절에 가서는 그 소리 온 유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그렇죠? 이 우주 끝까지의 메시지가 있어서 그 메시지가 그 땅 끝까지 그렇죠? 퍼지고 그 세상이 그 메시지를 듣고 올바른 대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죽더라도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있었는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마서 나중에 읽을 텐데 거기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절 중간부터 6절까지는 태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장막이 이렇게 돼서 장막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죠? 네 내가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나는 풀 안 먹고 소 소는 못 먹어요 그렇죠? 소가 풀 같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양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따뜻함도 없고요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죠? 태양 없으면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사랑스러운 은혜 생명이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태양이 이제 4절 반부터 6절까지 이렇게 해주면서 태양이 얼마나 특별한가 우리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보면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동하는 거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날씨가 좀 꿀꿀하면 기쁩니까? 아니면 날씨가 좀 밝아야지 기뻐요 밝아야지 기쁘죠? 그렇죠? 우울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6학년 이때인가 날씨가 좀 안 좋았가라뇨? 근데 우리 미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옷 입은 거 딱 보고 나서 봤지 너희들 날씨가 우울하니까 다 밝은 색 입고 왔잖아 그렇죠? 웃기더라고 그게 저는 이제 몰랐는데 있는 거 그냥 입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날씨도 좋아하면 우리가 기쁩니다 그렇죠? 굴루미하면은 안 기쁘잖아요 마음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샌루니소프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커피하고 아마존이 그렇죠? 이 와싱턴주에서 시작한 게 뜻이 있어요 그렇죠? 책방하고 커피샵이 왜 그럽니까? 와싱턴주에 와싱턴주에서 그게 아마존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날씨가 꿀꿀하니까 가서 커피나 마시고 책이나 보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바닷가 가잖아요 항상요 그렇죠? 태양이 없는 세상 생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것이고 생명이 담겨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따뜻함 그렇죠? 그리고 생명을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거구나 태양을 통해서 생명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시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생명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구나 를 보면서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경배하는 것 예배해 드리는 것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또 태양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해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개시가 일반 개시가 아니라 특별 개시로 넘어갑니다 그죠? 특별 개시 특별 개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얘기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또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도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그래서 이제 11절에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그 율법이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교훈 주님의 증거 주님의 개명 주님의 말씀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비슷한 말을 여러 번 사용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게 토라라고 나오잖아 토라 law 그죠? 근데 그 law가 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instruc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 가르침 근데 여러분 그런 가르침이 왜 중요합니까? 그죠? 왜? 우리가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배운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전자작품 같은 걸 사도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그죠? 그거를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못 씁니다 옛날에 기억나세요? 옛날에 컴퓨터 같은 거 딱 틀면은 이제 뭐 press any key to continue 그럼 누가 전화를 한대요 any key가 안 보인다고 any key가 그죠? 아무거나 누르면 되는데 any key가 안 보아면 그리고 어떨 때는 옛날에는 지금은 뭐 cd가 없지만 옛날에는 cd 있잖아요 누르면 딱 나오잖아요 근데 cd를 넣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모르는 거 어디세요? 근데 커피 잔 같이 그게 보이기 때문에 커피 놀 때는 아는데 그 cd 넣는 걸 모르고 여러 가지 게 있어요 제가 근데 웃기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게요 잘 몰라요 저는 불이크 퀵지도 몰라요 일부러 안 배워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영어 예배도 이게 안 됐어요 한어 예배는 이게 잘 됐는데 확실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나 봐 이거 딱 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 예배면 안 돼요 이게요 이것도 안 되고 막 쓰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안 되니까 또 막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중간에 그러면 또 이게 이제 슬라이드인데 뭐 anyway 그죠? 이게 사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용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뭡니까? 푸짐한 상을 받는 거 그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설명서를 줬는데 그 설명서대로 우리가 했을 때 그죠? 경고받고 푸짐한 상을 왜? 뜻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뜻대로 이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7조를 볼 때 주님의 교훈은 그죠?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독부어 독? 독? 도두어 죽어 제가 이거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서 혀가 좀 짧아요 그래서 못하는데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요 이 호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빈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일에 보면 새로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옛날에 다 사람들이 많이 겪었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 안에서 내가 지금 겪는 일을 비슷한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안 될까를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historical recital라는 것인데 nothing new under the sun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말씀 위에 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왜? 완벽하기 때문에 sufficient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죠? 더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기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생명을 새로 만들고 생명이 좀 이상해졌는데 안 좋아졌는데 그죠? 우리가 나무 같은 것도 물 좀 확 주고 그죠? 햇빛 많이 주시면 확 이게 잘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사로도 어떻게 살려내줬어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 그 능력이 있다 말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주야를 묵상하고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죠? 이 창조의 역할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그죠? 우리가 정말 경험만이 우리한테 지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이 들었다고 우리가 지혜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경험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풀의를 해야지 그죠? 그 경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건 계속 지혜 없이 어리석은 일을 계속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그죠?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으로만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은 참 지혜롭게 했네 이 사람은 참 지혜가 모자라게 했네 그거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4천년에 그죠? 사람들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죠? 성경 말씀 안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꼭 우리가 경험으로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가 있다는 믿습니까 여러분? 그죠? 어떻게 말씀 보면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죠? 사울처럼 시작은 우리가 좋았으나 나중에 정말 다윗이 두려워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유명해지기 때문에 그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라고 생각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한테는 그런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그죠? 뒤어오면 어떻게 나 이거 없애버릴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도와주고 더 서폴 때 주고 더 잘나가고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그죠? 여기서는 그런 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훈 그죠?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교리가 우리한테 뭘 가르쳐줘요 우리가 생명을 사는 지도처럼 우리가 그 교리를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도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일은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내일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원리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제대로 말씀을 들을 때 내일의 준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준비가 안 되면 내일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신실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말씀 듣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준비됐을 때 내일 그죠? 내일 정말 생명이시 여기 보면 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에 기쁨을 기쁨을 안겨준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도처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기쁨 안에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순수한다는 거 여기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이렇게 Radian이라고 나옵니다 Radian 밝혀준다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처럼 밝혀주어서 우리가 내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어쨌든 좀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으로 밝혀주기 때문에 말씀으로 밝혀주는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죠? 정말 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거기 안에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그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눈에 밝혀준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 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죠? 구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티 없이는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여기서 개역한글로서는요 그죠? 개역한글로서는 여우와의 경애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번형에는 경애하는 게 없어져버렸어요 그죠? 영어로도 있는데 개역한글에는 경애하는 여기서는 이제 그 패턴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죠? 그 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말씀이 이러하니 그죠? 이제 어떠한 베네핏을 우리가 반구나 그렇게 이제 패턴이 있었는데 구도에는 그 패턴이 조금 다르게 이제 그 말씀대로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 대한 성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성품 여우와를 경애하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여 왜?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 사람이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사람들을 만들어주셔야지 자신 있게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제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그죠? 법규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그 패턴으로 가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그게 법규잖아 올드넨세스 그죠? 이걸 하지 말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외로 살 때는 우리가 망가집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절대로 상 받을 수가 없게 되는 망가진 삶을 살기 때문에 옛날에 누가 성교회원을 갔는데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집을 짓고 있는데 파울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못 박는 거 팍팍하면 뭐지? 그거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쓰다가 뜯하니까 그걸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물속에 담겨 놔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왜? 너무 시키기 위해서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그죠?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았을 때는 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 우리가 그 사용서대로 살았을 때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구나 라고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르침 율법 설명서를 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기운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모르고 했다 모르고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죠?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행복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죠? 더 좋다 말씀대로 했을 때 그 말씀의 값어치가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중요성 그런 금이 우리가 왜 결혼할 때 금반 짓겨요 변하지 않으니까 금반 짓기는 거잖아요 그죠? 돈 없으면 은반 짓기고 그죠? 은은 좀 변하잖아요 쉽게 그죠? 금은 좀 덜 변하잖아요 왜? 영원하기 때문에 기중하기 때문에 꿀 얼마나 달콤합니까 꿀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네? 다는 다르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성경 많이 외우는 성경고절 많이 외우시는 분이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백불짜리가 주머니에 금방 있었는데 그 백불을 잊어먹었으면 어떻게 하실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집 난리나죠 그죠? 찾으려고 다 뒤집고 뭐 카우치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암성하고 있는 성경고절을 잊어먹으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뭐 그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다시 그거를 외우려고 하겠어요 금보다 승금보다 더 귀한 것인데 그죠? 꿀보다 더 달콤한 것인데 말씀을 더 많이 추구하고 그죠?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건을 받고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많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병원에 가서 기다릴 때 유튜브 보지 말고 말씀 유튜브 하는 말야 됩니다 그죠? 더 성경고절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빈틈의 시간에 그죠? 이제 또 단위의 금식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번에 단위의 금식 할 때 우리 보바샵 많이 가길라 우리 대학생들 그렇고 영어부에서 근데 단위의 금식 끝나고 났을 때 한 번 갔어요 보바 먹으러 근데 거기에 있는 사장님이 일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들 다른 보바샵 가냐 요새? 그러는 거예요 하도 니네 교회에서 안 온대 그래서 우리 우리 교회에서 단위의 금식 해서 안 온 거라고 don't worry 이제 올 거라고 근데 우리한테 되게 잘해 주거든요 우리한테 우리 건축금도 2,000불 주고 그랬어요 그분이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 헌낭 예배 할 때도 그 보바 거기서 그냥 공짜로 갖다 주고 많이 그랬는데 우리 잘해 주는데 딴 데 가면 안 되죠 우리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적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정하자 그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우리에게 푸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개명을 지킬 것이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이 믿을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고 또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맹세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은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증표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약속한 것만 아니라 그죠? 행동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아깝다고 안 주시겠어요 그죠?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성이 얼마나 믿을만한 분인가 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순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죄인이 돼서 그죠? 우리가 왜 죄를 지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설거지하고 싶으러 가는데 우리 와이프가 아니 Can you help me do this 그럼 어딘가가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해요 이제는 이제는 극복했는데 옛날에는 하기 진짜 싫었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었는데 왜 시키면 안 하는 거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순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죠? 주요 그죠? 맞아요 알고 주예요 그게 올바른 대답이에요 지금이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마스 1장을 보기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이 온갖 불경건함과 불이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창조로부터 그죠? 이 세상 창조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향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 하나님 인원이 몰랐어요 그렇게 핑계가 될 수 없대요 그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거나 감사를 드리는 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진리를 눌렀게 진리를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 드리지 않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상들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상 경배는요 뭡니까? 내가 내 말 듣는 거예요 나무조가 나한테 뭐라고 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돌덩어리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 말도 아닙니다 그게 좋아서 진짜의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그죠? 그 반신로자들이 왜? 하나님을 없애버려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그분한테 순종하고 그 말 말 듣고 그분한테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분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하는 것도 원치 않고 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24절부터는요 God gave them over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엄마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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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엄마가 귀찮아서 그래 마음대로 해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마음이 뜨끔 해야 되죠 내가 이거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God gave them over 그래서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절에 가서는 그렇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특별개시에 대한 인간의 적절한 응답이 주어지는 건데 거기에 진짜의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냐면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잘못이 낱낱이 알겠습니까 전부 다 우리가 그냥 실수로 짓는 죄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르고 이게 죄인지를 몰랐는데 그렇죠 그냥 내 사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니까 그게 그냥 잘못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뭡니까 고의로 죄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 그런 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그렇죠 그런 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로 인정한다는 것이요 confess 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요 confess 그렇죠 그게 뭐냐면 con이 with라는 뜻입니다 이게 with 같이 그렇죠 fast라는 것은 말한다는 것이에요 say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거는 이거다 this is black 그러면 내가 confess한다는 것은 oh yeah this is black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랑 똑같이 우리가 이거는 죄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걸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지는 죄 모르고 지는 죄 그렇죠 깨닫지 못한 죄 그 다음에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리시도록 그런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재부터는 내가 그 죄악으로부터 눌러서 살지 않고 좀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지쳐주십시오 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그렇죠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원하는 것이요 이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는 것을 고백했는데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에요 제 손아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런 간절함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왜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제약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회개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우리한테 부어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저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온 거 그대로 우리가 하려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렇죠 예레미야 33장에 써 있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그렇죠 돌판에 새겨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판에 새겼나면 마음판 그게 뭡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써주셔야지 마음판에 써주지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가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그렇죠 능력까지 우리가 거기서 받는 거잖아요 빌리포스 2장 13절처럼 우리한테 욕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욕구 플러스 능력까지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요 훈련 잘 된 사람이 정말 이게 이렇게 성숙하게 보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요 사람 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진짜의 기독교는 초능력적인 겁니다 여러분 슈퍼내추럴한 거예요 왜 죽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산 사람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냥 죽어 있어만 되는 것이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협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고백도 있어야 되는 깨끗한 깨끗한 것도 있어야 되는 해계도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새 생명을 하나님한테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훈련된 삶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초능력적인 이번 주에 우리 우리 엘리자벳 동생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캐오팔리 어플라이 했는데 어플라이가 안 됐어요 웨일리스트 됐어요 웨일리스트 그게 이제 뭐 좀 미달라는 거죠 너 걱정 안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It's in God's hands 너무 기특하죠 사람 생각으로는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한테 완전 맡기고 그랬어요 만약에 학교 아무것도 안 되면 11월 달에 나랑 같이 인도 가자 오케이 그럼 인도 가지 말라고 학교 안 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되고 그렇죠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여러분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개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왜 그 길에는 그 길에는 온전함이 있고 그 길에는 은혜가 있고 그 길에는 큰 상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어둡고 얼마만큼 힘들고 얼마만큼 그게 정말 우리의 상상이 안 맡겨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새 생명을 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용으로서는 정말 우리 게시를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최고로 행복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24, 7 365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항상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진행된다면 그래서 이런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여러분 생활에서 계속 진행된다면 얼마나 그게 참 행복의 계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뭐 그런 부모님을 보는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 좀 미쳤나 봐 너무너무 행복하게 있어 그렇죠? 그런 본보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정하자 그만큼 우리한테 믿을만한 군인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런 새 생명을 받고 새 생명을 누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재생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수의 삶을 살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삶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삶이 재생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요새 세상 사람들이 페이퍼 플레이트 세상이래요 편하기 때문에 페이퍼 플레이트 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자기를 페이퍼 플레이트 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냥 먹고 한번 또러워야 하는 거 아이들도 자기의 가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치없게 사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가치있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숨과 바꾸시는 그런 기중함을 갖고 태어난 우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우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가치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의지하고 제 생명대로 예수님의 생애가 재생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하겠습니다 그거 밑으로는 상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공의 뜻이 뭡니까? 대학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갖는 게 생명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그게 성공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생명의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거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고 자녀분들도 알아야 되는 거 successful life 그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래서 아무도 다 좋은데 안 놔도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저슨한테 너 버클리 안 됐다며 나도 버클리 안 됐어 버클리 리즈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에게도 오 패스터 유서 민 그러더라고요 너 하면서 세임 버트 그렇죠? 여러분 버클리 안 돼도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꼭 버클리가 성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켜팔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대로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추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게시들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부부지 이 게시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게시대로 주님께 경배하며 게시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여 그 사용서대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 그런 큰 상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상을 받는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한테 그런 욕구와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직히 여기여 중요하게 여기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천흥력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부르주게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하고 성령님이 흥하는 예수님이 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대로 예수님의 생명이 재생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옛것은 지나갔도다 보라색것이 되었도다 하는 면에서 죄를 고백하며 해배 회개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막 by 자막 by 감사합니다.